1. 치즈가 집에 왔어야 하는 시간 잘 잤다 지금이 몇 시지? 어머! 벌써 치즈가 집에 왔어야 하는 시간이네 근데 왜 치즈가 안 보이지? 치즈야! 치즈야! 엄마가 벌써 깨서 날 찾고 있네 집에 들어가면 공부해야 할 텐데 에이 하루쯤은 괜찮겠지? 놀러 가야지 아 참 얘가 어딜 간 거야 버찌 아저씨! 혹시 우리 치즈 못 봤어요? 치즈? 네! 우리 귀염둥이 치즈요 치즈... 치즈... 치즈 피자 맛있겠다 아저씨! 주무세요? 아... 저 아저씨는 매번 잠만 자나봐 치즈야! 우와 날씨 좋다 이번에는 저기로 가볼까? 치즈야! 어... 엄마! 말도 없이 어디 갔었어?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안 다쳤으니까 됐어 그래서 혼자 재밌었어? 응! 오늘 자전차도 보고 자전거도 보고 완전 재밌었어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말하고 다녀야 된다 네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